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최근에 우리 3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매수를 해도 되냐? 차점이 지금이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3전 차트만 보면 안되고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3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저점 매수세는 언제쯤이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는요. 하반기에 이 3전 말고도요. 삼성 측에서 M&A를 할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전이 로봇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로봇 관련 쪽에서 얘네가 지분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M&A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 로봇 쪽 말고도요. 삼성 쪽이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M&A로 보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구독 꼭 지금 눌러주시고 이 반도체 관련 내부 정보도 제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우리 3전 오늘자 보기 드문 차트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갭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6%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3전은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죠.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큰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갭 상승이 나왔다는 건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 쪽에서 들어왔나 보니까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완이 올라와졌는데 웨인 쪽에서 오랜만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웨인 쪽은 단기 종목으로만 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3전같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전이 지금 10조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죠. 이 재료가 딱 뜬 시점부터요. 웨인 쪽에서 드디어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웨인 쪽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었는데 이 10조짜리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조금 욕심을 내서 단타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관 쪽은 워낙 장투 때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본 거죠. 결국은 이 트럼프 정권이 당선이 되면서 이 글로벌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성이 나올 거다.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기관 쪽은 매수를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차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자 보시면 삼성전자 과거 자사주 매입을 보면요. 장기적인 반등이었거든요. 항상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대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삼성 측에서 임시적으로 쓴 방패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반도체를 잘 팔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TSMC를 밀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TSMC가 원래 미국에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조금 뒤로 밀었거든요. 공식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TSMC가 원래 좋아하는 대통령이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바이든이 TSMC를 굉장히 밀어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는 바이든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같은 정권이 아니니까. 자 얘가 했던 모든 걸 지우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TSMC도 때리는 꼴이 됐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대만 쪽에다가 나쁜 선택이다. 우리가 니네를 같이 계약을 하고 니네가 우리 엔비디아에 팔고 있는 거는 아주 나쁜 선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 TSMC를 지금 탐내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니네가 우리 반도체를 뺏어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어느 정도 넘겨라라고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자 대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우리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쪽이랑 대만 쪽과 약간 격돌 아닌 격돌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눈밖에 결국은 나거든요. 대만 쪽은요. 자 근데 기술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좀 반항해야죠. 자 그러면은 대만 쪽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말을 잘 듣는 반도체 강국이 옆에 하나 더 있죠. 어딥니까? 한국이죠. 추후에 트럼프가 TSMC를 밀어내면서 한국을 조금 더 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TSMC는 엔비디아의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대만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한테 넘겨주면서 얘네가 원하는 건요. 결국은 파운드리를 하는데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조금 더 싸게 이 위탁을 맡겨서 엔비디아의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자 이거를 원하는 건데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은 하나거든요. 경쟁사를 붙이면 돼요. 지금까지 TSMC가 약간 독점처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한단 말이에요. 얘를 갖다 붙이면요. 서로 우리가 더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자국 내 엔비디아가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습니다. 그냥 모든 행동이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TSMC랑 툭탁툭탁 하는 와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바이든이죠. 마지막 필살기 카드를 꺼냈는데 가기 전에 회임 전에 TSMC한테요. 최대로 9조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워주고 갔습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자극했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도 마지막 바이든가 TSMC를 밀어주고 가는 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눈밖에 난 트럼프가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바이든이 가뜩이나 TSMC에다가 지금 보조금까지 지어주니까 얘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럼 얘가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됐죠. 얘가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 갔겠죠. TSMC를 때릴 겁니다. 가뜩이나 얘 꼴보기 싫은데 얘가 혼자 지금 독점해서 엔비디아의 공급을 비싸게 가져가고 있는 중인데도 보조금까지 지워주면은 트럼프가 안 좋아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전이다. 자 근데 트럼프 정권이 언제부터입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25년 초입니다. 왜냐. 예산안이 나오거든요. 자 돈이 곧 힘이죠.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힘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25년부터 그 힘이 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전에 대한 차트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온 거는 맞죠. 그 다음에서 그러면서 저점 부근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요. 이 세력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 공매도를 끝내서 결국은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얘네가 세력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점이 바로 이 저점이거든요. 얘네는 이미 고점에서 매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죠. 이게 바로 공매도죠. 자 그런데 일단 주가가 일단 올라갔죠. 이렇게 지금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은요. 매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얘네가 지금 갭 든 상태에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얘네 이익률이 줄어들어요. 얘네는 가장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이익률이 커집니다. 공매도 애들은 워낙 큰 자금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 단기적으로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삼전이 방어책을 쓴 건데 결국은 이게 다시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닥권이 형성이 되겠죠. 바닥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1차적인 바닥으로 잡힌 게 4만 9,900원이죠. 일단은 여기가 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과작 역사적으로 저점을 찍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세력들은 이 바닥 근처에서 매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얘네가 들어오는 시점을 보고 바닥이라 판단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얘네처럼 이 매집을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서 잡지 않습니다. 바닥이 와야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관심이 없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주목을 못 받을 때에는 얘네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 자리에서 큰 자금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고 지금 글로벌 정세로 봤을 때 TSMC가 자꾸 트럼프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냥 사업상으로도요. TSMC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삼성이라는 파운드리를 경쟁사를 붙여야지만 이 미국 자국 내의 이익을 보거든요. 공급을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결국 원할 거예요. 그러면 TSMC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삼전이 갖고 오면 이때부터는요. 이 긴 호흡을 잡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겁니다. 자 그때가 우리가 언제 이걸 판단할 수 있냐. 바로 지금 자리에서요.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올 겁니다. 여기서는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닥 밑에 가장 바닥 부근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거고 이걸 보고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해야 되겠죠. 자 당선이 되기 전에 트럼프가 오기 전부터 반도체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은 반도체죠.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에는 TSMC가 가지고 있던 파운드리 점유율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했고 일단은 중국 기업이 제대로 맞을 거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반사적 이익으로 기대가 되고 있던 원래 시나리오별 모습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당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결국은 반사적 이익으로 올라갈 거다. 우리 한국 기업은 이렇게 반도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향상이 될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25년 초입니다. 25년 초인데 주가는 항상 선 반영되죠. 12월부터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죠. HBM 개발 일지를 보면은 25년에 어떤 게 있냐면요. HBM4라고 6세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기를 출시 목표로 이렇게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항상 선 반영되죠. 자 25년부터 이 재료가 나올 거라면은 주식은요. 이 하반기부터 재료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때가 12월이라는 거. 자 이때를 세력들이 놓치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제가 긴급하게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요. HBM 6세대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하반기의 반도체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이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로봇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원료를 또 공급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M&A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하반기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HBM 6세대를 보고 수혜를 받을 기업이기 때문에 12월 정도의 주가에 크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반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고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 구조입니다.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요. 자금을 더 끌고 와요. 원금만 찾자는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잃어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주 위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구독자 한에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복리. 복리가 뭡니까?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을 봤으면요. 그 수익금을 빼지 말고 그대로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200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이 800을 만들 겁니다. 바로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8배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 텀을 조금 두고 100으로 딱 2배 그리고 200을 만들면은 또 2배 그리고 400을 만들면 2배 그리고 점점점점 계속 이어지셔서 우리가 한번 1억을 목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고 운영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주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겁니다. 작전주를 역이용해서 종가 배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종가 배팅하는 방식은 내일 아침 단기 스윙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상기적으로 나는 조금 매일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가 배팅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가 딱 내일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력들이 딱 들어온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 위즈웍 스튜디오 얘네 세력들 종목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 은봉으로 뺄 겁니다.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오픈해 드렸죠. 자 11월 6일 날에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들이 입성한 종목이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떠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자 그리고 위즈웍도 볼까요? 위즈웍 자 위즈웍도 똑같습니다. 갭으로 띄어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갭을 띄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갭 상승을 어차피 한 번은 띄우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면 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매집주입니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보통 이렇게 세 번 아니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자 매집주 형태로 저점 눌림목 구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 자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점 부근마다 눌림목 부근마다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조금 먹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주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YY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아직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 노바렉스 분기 실적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까지는 주가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2분기 딱 올라가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도표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없다가 실적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주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0월 22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냐? 12%가 바로 올라가줬죠. 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DGP와 태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6% 상승이 나와줬고요. DG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갖죠. 이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장중에 올라가는 거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종목이 있죠. 10월 7일날부터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습니까? 리가켄바이오 ADC 항암치료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자료 제공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0월 8일날도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모곤 스탠리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됐었어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2600억 정도 더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계속적으로 모곤 스탠리지수 구축이 들어간 상태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일날까지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월 7일날부터 말씀드렸죠. 26%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잡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타점이란 게 있습니다. 타점. 중요한 거는요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적정 주가에서 사야지만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잡으면 결국은 돈을 못 봅니다. 필리콘트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할 때 좋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자료들을 해드렸죠. 한국 전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보다 실리콘트의 분기 매출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리콘트도 5%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바로 나와줬죠. 그런데 실리콘트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좋은 종목이에요. 물론 이거 잡지 마세요.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실시간 정보 받으면서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7979-4743번으로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받냐 해서 여쭤보시는데 제 영상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조커의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바로 핸드폰에서 안 뜨시면 여기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길 누르시면 아마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있죠? 옆에 위에 이거 다운로드 누르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텔레그램방 어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회원가입은 얼마 안 걸려요? 10초면 될 겁니다. 그 텔레그램 어플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하셔서 내부자료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입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봐도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못잡고 있다. 현금이 부족해서 못잡고 있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저한테 보유 종목이랑 평당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고 있어봐야 더 떨어질 종목이 있고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현금 확보해서 우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투자 전문인력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사자들이 판을 쳐요. 원래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전이죠. 지금은. 기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많죠. 이런 정보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개인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건강한 우리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 자료와 함께 이전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산일정기였죠. 자료를 제가 IPO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배전미 특수변압기 업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크로 시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투자 포인트가 제가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이 매출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졌거든요. 그것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가장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IPO 당시에 최대 주주 지분이 59%이기 때문에 아직 엑시트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상장을 하면서도 엑시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산일정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차트 보이십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이쯤 말씀드렸죠. 상장을 하고 오버행 물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땅바닥을 꽂혔을 때 웬만한 매도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고려해볼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55%가 상승이 나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이런 방위산업들 얘네 기업들이 주가에 변동성을 줬는데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볼만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보시면 10월 22일에 제가 코콤이라는 종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16%가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재부각됐다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섹터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됐습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잠깐 볼게요. 20% 급상승이 나와줬었죠. 21%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 제가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트럼프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인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까지 내부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2월 이 사이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